이제 우리 몇 명 안 남았어요? 몇 명 남았어요? 체온이, 지효 누나, 형, 나 승기 아니, 다섯 명 먹었잖아 절아 어디 갔었어? 힘들어 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일단 그걸 빨리 찾아야 돼, 백신을 빨리 찾아야 돼 난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나? 아, 쉽게 생각해, 쉽게 이거 누군가가 일단 찾으면 돼 어 이건 그렇게 머리쓰릴 게임 아니야 러닝면에서 무슨 머리쓰냐 어 그냥 찾으면 돼 어, 맘이 깜짝이야 어, 맘이 깜짝이야 아, 눈나봐 어, 여기가 체온이 여기있어 여기있는데 3층에 죽었어, 3층 3층에 있어요 지금 3층에 있어요 아니, 백신이 뭐야 아니, 백신이 뭐예요, 오빠? 모르겠어 아, 아이처? 아,?!? 아이처이 아아! 아이처이 아이고 아으아이 아우 아으 어, 아아 and 아으 vous , 아하 아... 으, 으, 으으으흑 으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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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으, 으아, 으, 으 enfin에 received 으으, 으, 아. 삼촌! 지효! 삼촌! 삼촌!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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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쯨애 한 peon 마! 진쯨앤해봐! 지효! 눈 후고 갔다 없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어떻게 좋아? 뭐야? 진짜 많이 물을 터졌나 봐. 아니. 아 괜찮으세요? 이광수 이광수 나를 잡았어 이광수는 어떻게 아 이 극에 이 극도의 긴장이야. 빨리 났어 지금 빨리 났어 빨리 찾아야 돼